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고급 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건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조건은 a34 부터 a35 영역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은 전용 면적이 100 이상이고 뭐뭐 이거네요 엔드함수를 이용해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건데요 전용 면적에 데이터가 있는 첫 번째 셀 d3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0이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는 입주일에 10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후 날짜가 작성일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10년 후에 해당한 데이터를 이 데이트 함수를 통해서요 스타트 데이트 입주일에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입주일이 있는 h3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심표 몇 개월이라고 개월 수를 넣는데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은 10 곱하기 12개월이죠 120 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10 곱하기 10 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120 개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년이 경과한 입주일이 10년이 지난 10년 후 날짜가 작성일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작성일의 데이터는 k1셀에 있습니다 작성일의 데이터는 모든 셀에 똑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은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지역명, 아파트명, 거래가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전용 면적을 선택 아 그러면 먼저 3개의 컨트롤 C 눌러서 우리가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 위치가 A37셀입니다 컨트롤 V 두 번째는 전용 면적과 입주일을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5개의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작성해 놓으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컷을 두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2부터 K32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A34부터 A35 영역을 선택하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조금 전에 추출하셨던 A37부터 E37까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개의 엔드 조건을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두 건이 있습니다 라고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 볼까요? 첫 번째 데이터 A3부터 시작하셔서 K32까지 선택하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서 거래 종류가 매매이고, 뭐뭐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엔드 함수 입력합니다 A&D, 첫 번째 조건은 거래 종류가 있는 C3을 선택하는데 절대 참조가 됩니다 F4, F4 누르셔서요 C열에 있고요 그 다음 3, 4, 5, 6 행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값이 매매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요 전용 면적의 데이터가 있는 전용 면적 D3을 선택하고요 F4, F4 눌러서 D열에 있고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신 다음 그 값이 전체 전용 면적의 평균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라고 먼저 비교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Average A, V, E, R, A, G, E 라고 입력하시고 전용 면적의 평균 값을 구할 수 있도록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두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 거래 종류가 매매인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전용 면적에 가서 평균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시고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선택합니다 페이지가 가로 방향에 가운데 출력될 수 있도록 우리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의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여백 탭에 가셔서 가로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 맵 페이지 하단에 머리끌 바닥글에 가셔서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신 다음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 커서를 두시고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페이지 번호 삽입 누르시고 뒤에다가 한글로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확인 시트 탭에 오셔서 인쇄 영역을 A1부터 K32라고 되어 있습니다 A1부터 시작하셔서 K32 영역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인쇄 영역으로 시작하고 1행부터 2행이 반복할 행에서 1행부터 2행을 드래그하신 다음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작성하셨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 작업에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페이지 레이아웃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2번에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종류와 거래가와 표 4를 이용해서 표 4를 이용해서 J3부터 J32 영역에다가 거래 수수료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거래가 곱하기 아래쪽에 작성되어 있는 수수료율을 찾아서 곱해서 결과를 표시하고자 하는데요 최고 수수료 중에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은 조금 있다가 민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고요 두 개 중에 어떤 값이 작다 라고 값을 나열해 주실 거고요 첫 번째는 최고 수수료 먼저 수수료율 구하신 다음에 거래가랑 곱한 거랑 또 거래가에 따른 최고 수수료를 찾은 값 둘 중에 어떤 게 작냐라고 작성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J3에 갖다 놓으시고요 H룩업을 이용해서 값을 찾을 건데 우리가 찾을 때의 기준은 거래가입니다 거래가를 가지고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왼쪽에 있는 전세와 월세에 따라서 거래 종류에 따라서 행위 위치가 달라집니다 커서를 J3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H룩업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찾을 값은 우리는 거래가를 가지고 신표 어디에 가서 아래쪽 Q에 가서 표 4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데 G35부터 J42까지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우리가 찾고자 한 데이터는 첫 번째 우리 수수료부터 구할까요? 수수료율을 찾아올 건데요 수수료율의 데이터는요 행위 위치가 세 번째입니다 전세일 때는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매매일 때는 또 행위 위치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전세입니까? 매매입니까?에 따라서 행위 위치를 구하고 그 다음 더하기 2를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현재 전세를 선택 매치함수를 통해서 먼저 작성을 해볼까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거래 종류를 가지고 아래쪽에 표 4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데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신표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요 그 다음 위치값을 구한 다음에 첫 번째 전세값이 셀 병합이 되어 있지만 E35 라고 구해지고요 매매는 E39의 위치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현재 범위 정한 영역의 전세와 월세는 전세 데이터는 첫 번째입니다 라고 일이 구해지는데 저희는 수수료율은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의 세 번째 행위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야 합니다 매매가도 마찬가지로 매매는 셀 병합이 되어 있지만 네 번째 있습니다 라고 4 라고 구해질 거고요 4에서 우리는 수수료율을 구하려면 더하기 2를 해야만 수수료율에 해당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2를 하는 이유는 현재 구하셨던 위치에서 위치에서 전세가 1이라고 구해지면 하나 둘 세 번째 갈 수 있도록 1 더하기 2를 해야만 세 번째 행의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더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유사일치 우리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니까 유사일치라고 true 라고 입력하시거나 생략하시면 되겠고요 곱하기 저희는 거래가에다가 거래가에다가 곱해서 수수료를 계산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수수료가 346만 5천원 입니다 라고 거래가 곱하기 거래가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한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곱한 계산값 또는 해당된 전세 매매에 따른 거래가에 따른 최고 수수료 중에서 작은 값을 거래 수수료로 받겠습니다 라고 min 함수를 통해서 최소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할 건데요 min 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 hlookup을 통해서 작성한 수식은 비슷해요 행의 위치값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hlookup 부터 true 까지는 ctrl c 오셔서 신표 ctrl v 그 다음 우리는 h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의 세 번째 우리는 수수료율은 1에다가 더하기 2를 했지만 최고 수수료는 세 번째를 해야만 최고 수수료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3으로만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min에 대한 가로를 닫고 h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min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잠시만요 가로의 위치를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h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가로의 색깔이 검정색으로 끝나야 하는데 지금 색깔이 좀 맞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가 색깔이 잘못 작성이 됐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있는 hlookup은 가로가 사실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로를 닫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수료율을 구한 값에다가 거래가 곱한 값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래가와 거래 종류에 따른 최저 수수료를 우리 최고 수수료를 찾아온 값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min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두 개의 값 중에 작은 값을 거래 수수료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 수수료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지역명가 그 다음 거래 종류와 거래가를 이용하여 표 2 영역의 지역명별 거래 종류별 거래가의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배열 수식을 사용합니다 if하고 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평균 값을 구할 거고요 구한 값을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100만 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동그라미 0의 개수를 6개를 생략해서 표시하는데요 커서를 b36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값을 구하실 거고요 값을 하나 구하실 거고 포맷은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6개를 생략하려면 심표를 한 번, 두 번 한 번 심표 하나 넣으면 0의 개수가 3개가 생략이 돼요 하나 더 넣으시면 6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0만 단위로 표시하겠다 라고 형식에 대해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첫 번째 값, 밸류에다가는 값을 구할 건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은 지역입니다 지역에 해당한 데이터의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지역명이 있는 A3부터 우리 A32까지 선택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지역명과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할 건데요 A36, A37, A38 아, A열이 있네요 F4, F4, F4 눌러서 A열을 고정시켜 주시고 가로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심표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두 번째 조건은 거래 종류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신 다음에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위쪽에 있는 매매와 같습니까? B35, C35 F4를 하나, 두 번 누르셔서 35행을 고정하고 가로 닫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저희는 거래가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거래가의 데이터 E3부터 E32까지 선택하고요 이 영역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조건에 만족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거래가의 평균을 구해서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작성한 형식에 맞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놓으셨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고 아래쪽으로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용 면적을 이용하여 표 3에다가 거래 건수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별 거래 건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카운트와 IF를 사용할 거고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건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그 다음 IF 함수가 있어요 IF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전용 면적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 데이터를 가져온 데이터가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크거나 같습니까 첫 번째 있는 4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A45, A46, A47로 비교할 겁니다 A열을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옆으로 복사할 게 아니라서 상관없겠네요 F4, 가로 닫고요 고정하는 작업을 A열을 고정하는 작업을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복사할 거라면 A를 꼭 고정해 주셔야 되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마찬가지로 전용 면적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요 우리는 B45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세요 그럼 아래쪽에 클릭하셔서 방향키 이용하셔서 B45의 값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값보다 작거나 같다면 신표 우리는 거래 건수를 구할 거라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숫자 1을 넣을 거예요 그럼 1의 개수를 구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도록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COUNTY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건자를 입력하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전용 면적이 40부터 59까지는 한 건이 있고요 60부터 79까지는 9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거래 건수를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5에다가 거래 종류별 최고가 아파트 명을 표시할 건데요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함수를 통한 배열 수식입니다 실제 저희는 아파트 명을 가져올 겁니다 최대값에 해당한 행의 위치에 해당한 아파트 명을 찾아오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인덱스 가져올 데이터는 아파트 명을 가져올 건데요 아파트 명은 수식을 복사할 거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필요합니다 절대 참조, 심표 그 다음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함수를 사용합니다 몇 번째 위치한다 라고 매치함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최대값에 해당한 값의 행의 위치를 구해야 되니까 최대값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얼마이다 라고 먼저 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맥스에 대한 가로를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는 조건에 만족한 왼쪽의 데이터가 지금 클릭이 안 되죠 방향의 어떤 내용인지 지금 거래 종류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래 종류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거래 종류가 있는 C3부터 C32까지 선택하고요 그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E46과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거래 종류면 전세, 매매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지가 않아서 수식으로 가려져서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하면 거래가가 가장 큰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거래가에 해당한 데이터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거래 종류별 거래가의 최대 값을 구했습니다 심표 그 값을 맥스만 빼고요 같은 조건 영역에 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종류의 같은 조건에 거래 종류별 거래가의 데이터에 가서 심표 정확하게 일치한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한 행의 위치를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고요 인덱스에 가서 인덱스는 그 행의 위치값을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행의 위치값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합니다 배열 수식을 다 작성하셨어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거래 종류가 매매이고 거래 종류가 전세 중에서 가장 큰 값이었던 아파트 명에 해당된 내용을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규모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전용 면적이라고 입력받습니다 문제에서요 전용 면적이 62 미만이면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입력받은 전용 면적이 62보다 작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 내 fn 규모에다가 fn 규모에다가 소형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소형 그렇지 않다면 else if 이용해서요 다시 한번 조건을 줄 겁니다 ctrl c ctrl v if 앞에다가 그렇지 않다면 else if 전용 면적이 96 미만입니까? 라고요 96 으로 수정하구요 그렇다면 중형 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중 자로 수정 하시고요 나머지 96 미만이 아니라면 96 이상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규모를 대형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중 대신에 대 자로 수정 하시고요 if 문을 사용하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을 하셨고요 F 오른쪽 닫기 커서를 k3 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사용자 정의에 fn 규모를 선택하고 확인 전용 면적이 있는 d3 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전용 면적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 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 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분석 작업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를 보니까 p2 셀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p2 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요 심표로 구분되어 있는 csv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sv 파일을 이용하실 때는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 라는 옵션을 꼭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에 연결 선택을 클릭합니다 더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아파트 거래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구분교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탭이 아닌 심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문제에서 입주일 가져오시고요 지역명 3개 열만 가져오래요 거래 종류 입주일 거래 수수료 열만 가져와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져오지 않으실 내용만 선택하시고 지역명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은 아파트 명도 열 가져오지 않은 그 다음 거래 종류 필요합니다 저녁 면적 가져오지 않음 규모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 가져오지 않음 거래가 열 가져오지 않음 층수도 열 가져오지 않음 중간에 가져오지 않을 게 많네요 입주일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 가져오지 않음 거래 등록일 가져오지 않음 그래서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거래 종류와 그 다음 입주일과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 마지막에 거래 수수료는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남겨 두시고요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이제 피버 테이블 만들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비셀에다가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안쪽에 피버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입주일을 행에다가 배치할 거고요 거래 종류를 열에다가 배치할 거고요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에다가 거래 수수료를 배치합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하시고요 입주일에서 마우스로는 쭉 그룹을 선택하시고요 월과 분기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셔서 연만 선택합니다 다음은 합계 거래 수수료를 선택하고요 마우스로는 쭉 갓필드 설정을 선택하신 다음 평균으로 표시하시는데 표시 형식에 가셔서 저희는 회계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소수 자릿수가 표시된 건 아니네요 그러면 회계에 통화 기호가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빈셀에 별표를 표시하겠다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로는 쭉 피버 테이블 옵션을 선택하시고요 빈셀 표시에다가 별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과 그 다음에 문제 제시된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부터 2, 18셀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하시고요 현재는 모든 값을 입력받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3.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8 이하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Cushiont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Q-U-O-T-I-E-N-T 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E3을 클릭하고 심표 3.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8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38 이하의 데이터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전용 면적 38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타이틀의 제목에다가 전용 면적 38 이하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최대 최대 125 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 안 돼 있고 최대 125 입력하시고 면적까지 입력하세요 라고 데이터를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오류 메시지가 있습니다 빨간색 X 중지가 있고요 제목에다가 전용 면적 오류라고 입력합니다 전용 면적 오류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3.3으로 나눈 몫이 30 이하로 입력하세요 라고 표시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3.3으로 나눈 몫이 38 이하로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한 설정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P2부터 18셀에 대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명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종류 그 다음에 아파트명 전용 면적 거래가 층수 거래가입니다 그냥 한 번에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그 다음 우리는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할 건데요 옵션을 클릭하셔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이 행을 기준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정해 놓고요 첫 번째가 지역명 두 번째가 거래 종류 세 번째가 아파트명 필드명을 입력합니다 전용 면적 그 다음에 층수 거래가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추가하시면 아래쪽에 현재 작성하셨던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작성이 됩니다 지역명 그 다음에 거래 종류 아파트명 전용 면적 층수 거래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선택하시고요 확인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샵샵샵은 열 로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지역명과 거래 종류와 아파트명과 전용 면적 층수 거래가 순으로 데이터가 표시가 정렬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두 번째 선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데이터 정렬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스위백 계열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위백을 C2부터 C14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스위백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고요 차트 종류를 스위백 막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체크하시고요 차트 제목에다가 수입 슬래시 수출 다시 수입 슬래시 수출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세로 각축 제목은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요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금액이라고 입력 입력한 금액은 세로 제목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의 크기 및 속성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의 글꼴 크기를 홈에 가셔서 14로 지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14로 지정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기본 단위와 주 눈금선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요 왼쪽에 있는 세로 값축을 선택하고 축 옵션에 오셔서 현재 값은 기본 단위가 기본 단위가 5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5천으로 입력하시면 5천만 15,000 20,0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주 눈금선이 세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 주 세로를 선택하셔서 세로 눈금선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액 계열의 수입액이면 꺾은 선형이고요 다시 한번 2월달을 선택하셔서 2월달 하나 요소만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에 대해서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영역 서식에 첫 번째 채우기미 선에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시고요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신 다음에 미세 효과의 파랑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신 5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제시된 이미지와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차트 문제를 화면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가 위쪽 리본 아래쪽 리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크로를 기록해놓고 도형에다 연결하셔도 되고요 도형을 작성하시면서 매크로를 바로 기록을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단추가 아니니까 매크로를 그냥 따로 기록해놓고 연결을 해볼까요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아무데나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고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서식 적용이라고 직접 입력하시고 확인 저희는 E6부터 L33까지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에 같습니까? 1과 같습니까? 영문 대문자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미콜론 다시 0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영문 대문자 X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이면 5로 0이면 X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작성해 주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위쪽 저희가 표시할 리본을 찾을 건데요 리본을 가셔서 리본의 위로 기울어짐을 선택하시고요 위로 기울어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위치가 B2부터 D3까지 드래그합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B2부터 D3까지 드래그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저희는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텍스트를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 서식 적용 입력하시고요 다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서식 적용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아이콘 보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문제에서 제시한 매크로의 위치는 데이터 위치는 M6부터 M33까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 스타일에서 아이콘 집합에 아이콘 스타일을 동그라미 5개 있는 모양을 5가지 원 흑백을 선택하시고 검정색 원은 90% 이상인가 90이라고 입력하시고 4분의 1 흰색은 70 이상이라고 70이라고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고 하니까 90과 70만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별미 현수막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리본을 깠는데 리본 아래로 기울어짐을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F2부터 H3까지 드래그합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우리는 텍스트를 아이콘 보기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리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아이콘 보기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고요 세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폼을 보이는 작업입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 대출 등록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대출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대출 등록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 왼쪽 개체의 폼을 선택 대출 등록을 선택하고 코드보기 가셔서 개체는 유저 폼 프로시저는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CNB 고객 등급을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데이터는 H4부터 H7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또 CNB 대출 종류는 CNB 대출 종류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 소스는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가 I4부터 I7이라고 입력합니다 폼 초기화 작업하셨고요 종료를 먼저 하겠습니다 개체에서 CMD 종료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클릭 프로시저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입력한 전체 데이터를 표시한 후에 그림과 같이 메세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료를 클릭한 메세지 박스를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실 건데요 메세지 박스 표시할 내용은요 전체의 대출자는 입력하시고요 연결해서 전체 입력한 대출자의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레인지 기준을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구합니다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A2와 A3과 A4 총 3이라고 구해집니다 저희는 총 3이 아니라 홍길동 데이터 한 건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구한 3에서 마이너스 2를 해야만 한 건입니다 라고 숫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M% 연산자 입니다 라고 한 명입니다 라고 명입니다 라고 한글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VB OK ONLY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타이틀에 종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메세지 박스의 이미지에 종료라는 텍스트 위쪽에 제목 표시제에 표시된 거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언노드 미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료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대출 등록에 가서 대출자 TXT 대출자 CNB 고객 등급 CNB 대출 종료 대출 일자 대출 기간 대출 금액 입력하시고 등록을 더 클릭하면 우리는 등록을 클릭하면 엑셀의 데이터를 입력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I라는 변수는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한 다음에 현재 A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3개예요 저희는 O행에다가 입력할 거니까 더하기 2를 해야만 다섯 번째 행의 데이터를 새롭게 입력할 수가 있겠죠 플러스 2라고 입력하시고 셀즈 I, 조금 전에 구하셨던 행의 위치에 첫 번째 1 A열에다가는요 TXT TXT 대출자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입력할 내용을 I,2,I,3 2는 두 번째 B열 3은 C열 4열은 D열 4는 D 5는 다섯 번째 E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6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CNB 고객 등급입니다 그래서 CNB 우리 폼 초기 할 때 고객 등급에서 선택한 값, 점 밸류는 생략하셔도 되고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 CNB 대출 종류, 점 밸류 그 다음 대출 일자, TXT 대출 일자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대출 기간 우리 폼에 가시면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VAL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가 입력된 대출 기간은 VAL 함수를 입력하셔서 대출 기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 대출 일자는 C 데이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날짜 형식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섯 번째는 기간 다음에 대출 금액입니다 대출 금액 대출 금액은 폼에 탐수를 이용해서 입력받은 값을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 폼에시라고 입력하시고 대출 금액에 입력받은 값을 점 밸류는 입력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샵 컴마 샵샵 0 다음에 원자를 표시하겠습니다 천 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대출 일자는 C 데이트 대출 기간은 VAL 그 다음 폼에 탐수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입력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그 다음 디자인 모드 끝내기 대출 등록을 클릭하셔서 이름을 입력하시고 등급도 선택하시고 종류도 선택하시고 일자도 선택하셔서 입력하셔서 기간 24개월 금액 입력하시고 등록을 클릭하면 현재 폼에 입력한 데이터가 엑셀 시트에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종료 버튼 누르시면 현재 대출자가 두 건입니다 두 명입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esi 수고하셨습니다 투명 수고하셨습니다 리얼 유닛 렛 스트라 Infinite